안녕하십니까? 뉴스두 미쩡입니다. 뉴스두 미쩡의 뉴스플러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 주말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섬 통틀어서 강풍이 분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있대네. 누구일까요? 배철수! 설명하기 힘들어. 숙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뉴스 슈퍼마켓 좀도둑을 폭행한 미디어 사장은 그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클란드 중앙 슈퍼마켓 좀도둑을 상대한 한 남성은 자신이 한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셔널 비즈니스 리뷰의 소유주인 토드 스코트는 수요일 로어 알버트 스트리트 카운터다운 메트로에서 누군가가 수렴치는 걸 목격하고 시민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내 길을 걷고 있었으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타격을 가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덩치가 컸지만 수를 양손에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다리를 잡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카스는 경찰에 전화한 슈퍼마켓 매니저가 그에게 놓아주라고 말하기 전까지 도둑을 약 10분 동안 붙잡아두었습니다. 제 주변에 저를 지원하는 보안요원이 3, 4명 정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매장 주인은 경찰이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를 놓아줘야 한다고 내기에 속삭였습니다. 스커트는 매니저도 그와 마찬가지 혼란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 두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감독과 악수를 했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당황스럽고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잘못하면 이게 지금 3년형에 처할 수 있던데 좀도둑은 처벌 3년이라고 합니다. 3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겁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게 이 도둑을 봐도 그냥 냅둬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경찰 전화하면은 보험 있니? 응 보험이 있어. 보험으로 처음 이게 뭐가 이게 잘 이게 뭐가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도둑을 잡는 건 맞는데 잡아서 때리면은 폭행죄가 성립이 되고 여러분 이게 뭐가 맞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도둑을 보고 이제는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잘 훔쳐가세요. 다음에 또 잘 들어오시고 해야 될 것인지. 아무튼 이게 법이라는 굴레가 아 근데 또 그렇지 또 도둑에도 인권이 있으니까 도둑을 쏴 죽이면 안 돼. 이게 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참 정말 애매합니다. 애매해. 지금 어떻게 되지? 답이 없어 답이. 도둑을 잡을 수도 없고 훔쳐가면 되는 거야. 경찰은 좀 늦게 오니까 그냥 훔쳐서 가서 집 먹으면 되겠네. 진짜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둑 만나면은 절대로 가격하게 잡는다던가 폭행을 행사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정의감에 불타서 괜히 했다가 문제만 더 커지는. 그럼 업주만 너무 짜증난다. 업주들은 뭐야. 경찰은 늦게 오고 심의 도와주면 그것도 아니고. 진짜 좀 열받는다. 솔직히 말씀하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다음 녀석은 유젠드가 장기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주택을 비워두는데 대입 수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유젠드 시장은 유젠드 최대 산업으로 연간 국내 총생산 GDP에 NZ 달러 412억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주택,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주택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가격은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임대 가구 4명 중 1명은 가처분 소득 40% 이상을 주택 비용에 지출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한 가구는 5명 중 1명이었습니다. 두 주요 정당은 포괄적 양도소득세를 배제했습니다. 명쾌한 규칙은 주택 소유자의 구매 후 10년 이내 판매된 부동산에 대해 얻은 소득을 납부해야 함은 의미하지만 이는 여전히 주택 판매에만 적용이 됩니다. 투자 이유로 비어있는 투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2018년 인구조사에서는 유젠드 주택 재고의 5%, 9만 5천 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빈집세 도입, 나의 연구에서는 유젠드 정부의 재산세 활동에 미흡한 점을 조사했습니다. 2021년, 2021년 회계연도에 중앙정부는 전체 세세의 4.7%를 재산세로 벌어들였는데 이는 OECD 평균인 5.7%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유젠드는 빈집세를 부과하기 좋은 곳으로 이는 부동산 투자자와 여러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외의 도시와 국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빈집세는 정부의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빈 부동산의 표준 부동산 요율의 160%에 당하는 연간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는 빈집에 대해 부동산 과세 가치 3%가 부과되며 나빠지면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좀 애매하다. 내 집 가지고 내가 임대를 안 넣는다는데 비워둔다는데 그것도 벌금이죠. 이건 추가 세금이라기보다는 빈집세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러다가 지금 제가 볼 땐 부동산 가격 세금 거둘지는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면 이거 뭐 외국인 구매도 지금 얘기가 나와요. 슬슬 지금 표현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빈집세 부과가 된다니까 160%면은 어우 꽤 많이 나오네. 거의 뭐 많이 나오네. 되게 많이 나오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제가 좀 조사 중인데 아직 뉴스로 말하기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 돈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세금을 뜯기 위해 지금 이거는 딱 좋지. 돈 있는 사람들 세금 받아내는 거니까 여론이 좋죠. 이런 거는. 아 이민법 좀 수정해가지고 투자 이민 같은 거 좀 받으라니까 좀 넓게. 미치겠어요.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뉴스. 농민들은 차기 정부에 농촌은행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로비 단체인 Federated Farmers는 차기 정부에 농촌은행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5월에 그룹이 실시한 조사에서 더 많은 농구들이 은행으로부터 과도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 수치는 2022년 11월 17%에서 2022년 5월 24%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리차드 맥인타이어는 대변인은 농부들이 비용 상승 악천후 지불금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농장 쪽 되게 안 좋대요. 규제도 심해지고 또 국제 유가 우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입도 낮아지고 근데 아 이제 중간에 제가 얘기 드리는데 이게 너무 까다로워 이게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지들이 만든 덫에 자기네가 걸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너무 까다롭고 지금 해외 노동자들이 안 온 이유가 뭐냐 오면은 집세가 너무 비싸요. 근데 왜 그러냐 집을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장 같은 데 가면 옆에 컨테이너 하우스 만드는 곳에서 자꾸만 하거든. 이 나라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여튼 자기네가 만든 굴레에 빠지지 않을까. 뭐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원형어선 있잖아요. 예전에 원형어선 타는 사람들이 생선 많이 줬어요.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 아는 사람 나눠줬는데 요즘 하나도 못 줍니다. 왜냐하면 그 생선 그 양을 재는 공무원이 같이 따라 탄대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새꾸댄대요. 와 이건 좀 심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괜히 여기 애들 웃고 있잖아요. 절대 웃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일 쉽게 당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공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얘기를 다 해. 이러고 저러고 이따 저러고 이제 다 하는 거야. 그 사람 생긴 것만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아니라고 다 얘기해. 왜냐하면 걔들은 이게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요. 그걸 봐줄 수가 없고 자기 일단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일단 뭐 그리고 크리딧이고 그리고 또 언제 봤다고 이게 그리고 또 여기서 자란 좀 어린 친구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 들이 99% 1% 특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하는 사람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뤄봐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도와주긴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불법적인 게 나오면 절대로 걔들이 눈 감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해 농민들의 평균 이자율은 지난해 5월 4%에서 4%에서 5월 7.84% 높아졌다. 맥인타이어는 그 숫자가 5월 이후에만 증가했을 것이며 농부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위 농민들은 현재 약 630만 달러의 빚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4% 인상되면 농촌 경제 유통되는 달러가 25억 달러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비즈니스 다 빚으로 해요. 여기는 빚으로 안 하면 세금 감당이 힘듭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이자 올라간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이거 가지고 뭐 은행을 조사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다른 게 또 있나 근데 쌀면은 다 똑같나 싸면 가만히고 오르면 날이 나고 조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옛날에 유젠드도 이런 1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정부도 돈이 없고 지금 모든 게 이자는 올라가고 예 하여튼 뭐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유젠드도 미실장 이렇게 또 뉴스를 만들어 봤는데 해답이 없네요. 해답이 예 답이 없어. 답이 없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또 좋은 정보가 나면 또 빠르게 빠르게 또 뉴스를 만들어서 녹화해서 방송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